당근마켓에서 이거 치보리 판다고 해서 제가 이거 샀는데 이거 한 박스가 이거 이렇게 한 박스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제가 팽제를 했는데 한번 뭐 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오플렌이라고 마스크 만드는 원단이에요 제가 이걸로 이 원단이 바지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일단 바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레깅스 바지를 이렇게 레깅스 바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원단 치보리 이거 한 박스 5,000원 주고 제가 샀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기 바지가 하나 나왔어요 네오플렌 바지 이거 마스크 만드는 원단이라 제가 일단 마스크도 이렇게 두 장 만들었어요 마스크는 꼰대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박아주면 돼요 여기 풀리지 않는 거라 원단이 이렇게 만들고 바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산봉으로 박아서 기장은 산봉으로 이렇게 찼어요 이렇게 메오플렌 원단으로 제가 이렇게 레깅스 바지를 일단 하나 만들고 남는 천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지 하나 만들고 이만큼 천이 남아서 이거는 이런 마스크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지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바지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저의 의미가 제대로 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Herman 아 예고 연습생이 잘 어울리는 건Fundi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지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바지 하나 만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